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할까요? 공동주택관리자는 미리 차수판, 모래주머니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합니다.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터널이나 지하차도로의 진입은 절대 금지입니다. 지하주차장에 물이 구이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. 차량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또한 금지입니다.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기억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기억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